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만들자! 먼저 딸기를 잘라주세요 이제 케이크용 쌀기잼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잼에 젤라틴을 넣어 딸기 젤리를 만듭니다 30분 동안 젤리를 식힙니다 이제 우리는 케이크를 만들 것입니다 코코아 가루와 달걀, 밀가루, 기름을 섞는다 반죽을 30분간 굽는다 휘핑한 생크림과 잼을 섞어 딸기 크림을 만듭니다 아래에 컷을 넣고 크림을 바르고 젤리를 추가합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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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그런 다음 30분간 식힙니다. 이제 녹인 초콜릿을 위해 펴바릅니다. 버터크림 타임 딸기 스프링클 케이크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민트잎을 추가하십시오.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 우리 케이크 맛있다! 비디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보자!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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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반죽을 줄 수 있어요 계란은 다진 후추를 넣었네요 계란은 다진 후추로 데이블 cancer 계란은 히에 부어서 계란을 넣어줘야 해요 계란빈이 계란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계란빈은 이렇게 뭐 dag와 계란은 더욱둑 계란빈이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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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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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은 히힛 와우 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딸기 미소 시작 곱창 쫄깃쫄깃 물 잘 넣어요 양파 물렁불로 소금 소금 양파 양파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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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사이웃 소금 사이웃 콩나물로 끓는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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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설탕 양파 양파 계란물 볶은 물 얇고 설탕 계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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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woohoo! 요추 소금 그러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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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양파 달걀이 달걀 계란 여러분도 계란 남자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이아몬리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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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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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과일과 함께 한 번에 올려줍니다. 그릇의 자세한 방법은, 그릇의 자세한 방법은, 그릇에 가득 넣어주세요. 그릇을 얇게 만들어줍니다. 그릇은 그릇에 끓여줍니다. 그릇에 끓여줍니다.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릇에 담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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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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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